032-560 안녕하세요.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황금 ST입니다. 황금 ST, 은, 는 동사는 1986년 8월 설립돼 1997년 4월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일반강에 비하여 물, 공기, 화학약품 등에 대하여 반영구적인 수명을 지니고 있고 인장강도의 팽창개수 등이 우수하여 타 철강제품에 비해 내식성, 내열성, 내산성 등에 있어 우수한 합금강을 제조함 스테인레스는 산업설비의 기초소재이자 국가기관산업의 근간소재로서 식품, 화학, 반도체, 자동차, 기계, 플랜트,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스테인리스 및 철강소재 전문기업으로 스테인리스 A차어, 여련, 및 시알, 냉연, 판재, 특수강을 생산, 판매하고 있음 대시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업체인 UST 교량의 설계 및 시공업체인 인터컨스텍, 철강소재 가공 및 제조업체인 주윤테크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고품질 건축 소재인 티타맥스 브랜드를 출시하여 표면 처리 소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등 고수익 사업 기반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건설 투자에 부진에도 주력 스테인리스 강판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진 가운데 판가 상승과 공사 및 임대 수익도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의원가 구조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상승,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외화 관련 금융 수지 개선, 지분법이익 증가하며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정부의 재정지출 조정이 예상되나 전방 자동차 및 기계산업의 생산 증가와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 등으로 공사 및 스테인리스 수주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12일 기준 장마감 황금 ST의 시가 총액은 1,564억원입니다.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. 황금 ST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89위입니다. 황금 ST의 상장 주식 수는 1,700만 주입니다. 황금 S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. 황금 ST의 퍼은 3.87패이고 추정 퍼은 N-A패이며 동종업계 퍼은 13.57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.93패을 보여주었으며 EPS는 2,3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,963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.35배를 보여주었습니다. EPS는 2,379원이고 추정 EPS는 N-A원입니다. PBR과 BPS는 각각 0.47배, 19,63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.17%입니다.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-A이며 목표주가는 N-A원입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8번지억원, 412억원, 465억원입니다.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0번지억원, 330억원, 462억원입니다. 황금 ST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9번지 05% 쌓인 이고 유보율은 3673.72%입니다.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.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.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.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0.64이며 전일 대비해서 2.78 더하기 0.11%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0.62이며 여는 890.62이며 지금 1.151입니다.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0.62이며 싱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